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코추장 등 장류식품사업, 해외국물유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지주사업 신송홀딩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 비용의 증가율은 1%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5%,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7%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도 낮은데 편차도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 주요 비용은 원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427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857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계창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3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3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자산은 투자 부동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성 자산의 7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7차례 자사주매입 3차례 총 117억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신송홀 띵스였습니다.